네, 이번 시간은 뉴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이용한 채굴을 금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애플은 13개 개발자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 회의에서 iOS, Mac 등에 적용할 새로운 앱을 규정하는 법을 제적했습니다. 모든 앱에 암호화폐 채굴 같은 무관련성 백그라운드 프로세싱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구글이나 페북, 트위터 같은 데서도 이미 같은 제재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에서 하는 제재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건 독립 개발자들이 스마트 지갑에 게시하는 것도 금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구글, 페북, 트위터, 애플 모든 곳에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제재를 현재 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뉴스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미국 의회에서 불법행위경로조사법안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불법행위경로조사법안을 제출했는데요. 이것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한 경로조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조사할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법안을 제출하면서 실제로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성매매와 마약거래를 적발을 위한 법안이라고도 합니다. 그동안 중요한 것은 그동안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따라서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이런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암호화폐에 대한 또 하나의 압박과 제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예시해야 되는데요. 셔먼 의원은 범죄의 자금이 이동되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걸 사기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현재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요. 월류미서비스위원회 의원은 자금세탁과 신원인증에 관한 규격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 하원에서는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한 거죠. 따라서 암호화폐를 취득한 경위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좀 더 강력한 지제를 받을 것 같은데요. 또 오늘 아침 새벽에 갑작스러운 뉴스가 하나 들어왔죠. 미국 SEC 증권위원회에서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사가 많이 출렁거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수사당국이 가격 조사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암호화폐 가격이 2만 달러 가까이 급등했었죠. 이 급등할 때 가격 조작에 혐의가 있는 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부 세력이 테더를 이용한 비트코인 가격을 조작했다는 수사당국의 현재 혐의가 발견됐기 때문에 현재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전에 뉴스에 말씀드린 불법행위 경로 조사와 비슷하게 암호화폐 시장을 좀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테더는 좀 전에 뉴스에 들었다시피 달러와 연동돼서 1테더는 1달러로 교환할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 테더를 이용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조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좀 보여집니다. 다음 뉴스는요. 일본의 암호화폐에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다라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의 법원에서요. 압류를 하는 강제 집행의 명령에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불응했다고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뭐냐면요. 법원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구자에 대해서 강제 압류 명령을 내렸는데 거래소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불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려하는 것은 압류 회피와 자산 운용의 은익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이야기 됐는데 사실 암호화폐가 익명성이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하셨는데요. 법원의 명령에도 거래소가 거부한 사례가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시고 계신 건데요. 거래소에서는 웰렛 내 자산은 관리하지 자신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현재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거래소는요. 업무 개선 명령을 받은 후에 현재 거래소 등록을 철회한 상태의 거래소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거래소를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걸 철회한 거래소이기 때문에 아마 당국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면에 GMO 코인 같은 일본 거래소 업체는 행정당국의 압류 요청에 압류를 허용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서로 상반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규제 방법이 나올 때 자세히 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